게롱산 갔다가 유성온천 들려서 온천 가면 되잖아. 그럼 끝내주네. 게롱산 화산하고 온천에서 딱 거기서 몸 좀 녹이면 끝내주네. 반갑습니다. 창독님. 이거 아주 오랜만에 타는데 다 뜬다고요? 다 뜬다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냥 동네 뒷동사고 올라온 것 같아서 뒷동사고? 네. 그러니까 나는 천사장한테 고생을 갈 수 있다니까. 그냥 나무 같이 타니까 그러는 거 같아. 혼자 타면은 지겨워서 나는 지겨우면 힘들거든요. 누구 같이 타니까 그냥 얘기하면서 가니까. 집 청소하거나 이러면 가서 댄서 싸인 거니까. 씹끼야. 여름에는 탔어요? 여름에 이 콧소를 컸는데. 여름에 맨날 갔어요? 매주? 더워서 어떻게 됐어? 엄청 더웠겠네? 옷을 준비해서 간거죠? 그럼 아침부터 다녀올거 같지 나는 안했네 여름은 고생한 만큼 숯불이 우거지잖아 숯불은 아닌거다 풀이 엄청 많잖아 풀이 많고 물도 많잖아 다이어트 되잖아요 살 빠지잖아 몇 킬로씩 빠지잖아 그거만큼 건강한 다이어트도 없지 그렇게 살 빠지는 것도 대단한거지 살을 갔다오면 살이 빠지는 것도 대단한거지 살을 갔다와도 안 빠지면 안 빠지 지민이 어디갔어요? 넓힝있으니까 어디갔어 넓힝있으니까 어디갔어? 옛날에 있는지? 어 어 옛날에 차이가 있는 변인가? 차이가 있는지? 옮겼는지 지금있는지 모르겠지 와 좋다 날씨 진짜 좋네 그 구름 봐요 놀러장 구름 스키리트 반달 채찍질 구름 봐요 여기 구름 봐요 비행기 구름 저기 제일 호떼울도 보인다 초창기에 내가 이거 사러 놓고 안 해 주는 거야 컵라면 어떻게 먹는데?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을 근데 그게 봉허병에 갖고 와서 여기 뜨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먹는 건가? 뜨거워 뜨거워 진짜야 봉허병에 갖고 오는 거 뜨거워 나중에 한번 갖고 올까요 제가? 쌀쌀해지면? 내가 컵라면 갖고 와볼까? 어 하긴 못 걷게 다니니까 불펴면 안 되거든 건너도 키면 안 돼 근데 전기로 하는 건 될걸요? 전기도 안 돼 전기가 여기서 나오냐 진짜? 아니 배터리 연결하면 되지 그 무거운 배터리 들고 다니려고? 불가능은 없어 전기 그거 덕천이랑 이덕천이랑 전기 꽂을 수 있는 배터리 연결해서 끓이면 되지 끓이는데 돈 받아야지 장사 라면물급 팝니다 어 천원씩 컵라면 팝니다 컵라면 장사가 되겠다 컵라면 같이 판면 대박나겠다 끓는 것까지 근데 물을 어떻게 씻고 와 약수통 무통 들고 오면 뒤지는 거지 생수통은 오리통 들고 와도 뒤진다 이거 뭐야? 땅콜 땅콜 창고로 여기 못 가게 해놨네 철견마가 없어서 못 들어가게 아 이도령님 반갑습니다 아 비디오에 이도령 8억 카드 봐주는 거 궁금하냐? 아 되게 오랫네 마쁘게 상처님 반갑습니다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에다가 네 네 막걸리를 한 번 쓰고 불고기 뭐에요? 언양식품 그런 거에요? 어 불고기 숯불 구우는 거? 막걸리 막걸리 한 번씩 해서 비빔밥 부겨를 시켜요 아 그때 먹었던 거에요? 그것처럼 거기 청계산이잖아요 어 그런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아 그게 땡겨요? 비빔밥하고 그거 불고기 아니면 왜 냉면이 땡기냐? 나는 왜 물이 땡기지? 어? 물이 땡겨요 아까 담궈먹었던 거 같아 물이 땡기네 물 먹어 네 아니 근데 물 배치할까봐 천천히 먹으면 되죠 저기 연주대 가면 연주하면 가면 물을 팔거야 물 모자리에 먹으면 물은 많이 있어요 가지 물 ну 물 가고 이거 물 잘 안먹는데 좋아 물 연루빵 가고 연주 가고 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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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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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네. 여기 진짜 좋다. 공기가. 어? 뭐야. 돌아왔다. 어? 생실 음식이네. 밥 먹고 시간 됐다는 알림이네. 빨리 밥 먹어라. 이리리리리 밥 먹어라. 혈당이 떨어졌다. 고마워.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교정 체육대회때부터 계속 안 들어왔죠? 안 들어오고 있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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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물 먹으면 안되겠다 약간 속염매가 시작됐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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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킹킹킹 안전한 킹킹킹 킹킹킹 킹킹킹킹 킹킹킹 아아 좋습니다 포착 킹킹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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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먹고 산에서 김밥 먹으면 맛있어 산에 등산에